유튜브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양한 장래에서 활동하시는 bj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올림픽을 응원하면서 우리 올림픽 bj대회까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얼굴 좀 들어주세요 우리 bj님들 지금 다 개인 방송 보기 바쁘신데 카메라 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탁구 이번 대회에는 까루님 그리고 까루님은 또 방송천재 까루 또 인형폭기의 달인 우리 까루님 출전을 해주셨고 또 이밖에도 k 님 예 또 속초에서 6시간 걸쳐서 우리 대성 님 예 그리고 패스 패션 bj 는 우리 정대 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어요 예 그리고 또 4 야구 방송하고 축구 방송하고 계신 우리 쥐자연치 님 축자라 운영 님까지 이렇게 했고 저희가 불참 bj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좀 긴급 투입 되신 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좀 숙이고 계신데 오늘 뭐 더 당당하게 방송에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 야 친구 따라왔다가 그렇죠 따라왔다가 이제 좀 기습적으로 이렇게 좀 출전을 하게 되셨는데 4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이번 탁구 대회 된 8명의 bj들로 8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대회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8강 토너먼트 진행으로 되며 11점 선승 3판 2선승제 다시 경기 서브 제한 없구요 대각선 일자 뭐 아무데나 때려 뭐 그렇죠 저의 반식 경기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게 공을 약간 띄워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기습적으로 얌새 같이 폭치면 어 그런거 안되고 예 그러고 서브는 2개씩 넣고 교대를 하구요 10대 10일 경우 원래 듀스가 원래 2점 차까지 가는게 정식룰인데 그렇죠 구점을 먼저 얻어버리면 은 승리로 가져가 그렇죠 이 공식 경기랑 좀 다른거죠 경기가 너무 늘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12점을 먼저 선취하는 어 bj 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5 요번 대회에서 특별하게 준비한게 있죠 어 바로 이제 찬스 이 찬스 모드 아 이게 아주 뭐 꿀잼각 예상이 되는데 그죠 찬스 같은 경우 이제 3세트로 진행되는 경기에서 어 1인당 한번 찬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차례의 공격에서 이 찬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상대 팀의 이제 bj 가 그쵸 이 찬스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난감한 것들이 좀 나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아까 미리 봤는데 그러니까 왜 골 때리는거 여러분들 잠시 후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구요 아 이거 보십시오 예 일단은 a 에 있는 것들 이제 라켓을 바꾸는 거죠 후라이팬 미니타꼬 제 밥주거 그리고 또 뭐 배드민턴체 뭐 이런거는 뭐 자판 그냥 뭐 이런거는 뭐 해볼만 하고 예 b쪽은 이제 공을 변경하는거 테니스 공 얌체공 빛이 발리고 빛이 발리 번 해라 할만합니다 해보니까 아 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 저가 할만해 에 그냥 채로 신은 척하면서 주먹으로 치면 되더라고요 에 자 그리고 이제 행동을 제약하는데 야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누워서 보는 안경 죽어도 못 쳐요 저거 죽어도 못 칩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칠 수 있어요 자세도 조금 민망하게 나오고 저거는 죽어도 못 친다 저거 뽑으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이 카드들을 본인이 승부처라고 생각할 때 딱 써야지 승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잘 뽑아 가지고 예 저 누워서 보는 안경 뽑으면 거의 뭐 필승 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에 에 이제 본격적인 경기 시작이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해 사실 이게 중요해요 아 그럼요 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j 분들은 한 분씩 나와서 직접 이제 본인이 그러면 투 추첨을 하게 될 텐데요 네네 이제 리스트 상 아 여기 뭐 앉아계신 순서대로 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번째 이제 까루 니 부터 4 자 여기에 추첨도 추첨 통해 추첨 통해 저희 bj 분들 에 추첨 통해 있으니까 하나씩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첫번째 방송 천재 까루 님 4 세번째 참여하는 건데 그러니까 a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일도 나오시나요 내일 안나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자 bj bj 번 네 우리 방송 천재 까루 님 되셨구요 자 다음 이제 6시간 걸렸어요 석초에서 아 말 너무 많아 말 너무 많아 말 좀 해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디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bj 대성 입니다 예 저 아 저는 까리 형님 b2 b2 연습만 1시간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이사 사람이 되셨도록 합니다 아 예요 아 예 너무 너무 나 너무 딘데 마지막이 해야 괜찮아 디저 2번 자 다음 bj 에 마지은 님 자 오늘 뭐 대타로 출전을 하시는데 감회가 좀 남다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데타인데 탁구 처 본 지 20년이 넘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구요 B2조 까루님 어떻습니까 까루님 치는거 보니까 별거 없던데 자신있습니까 저도 별거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B조 까루님 대 마지우님 자 다음은 오징어대 우리 우리 앵글로 나가있어야 돼 잠깐 뒤돌아서 많은 남자들을 오징어로 만드는 네 우리 K님 자 A1조 우리 K님이 A1조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부전승이 한 분 있습니다 한조 마지막에 부전승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1 자 다음은 마지막 이제 남은게 그렇게 되는거죠 자 정대님 자 정대님 마스크는 왜 쓰신거죠 근데 땀을 많이 흘릴거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릴거 같아요 멘트 별로 안하고 싶어 하시는거 같아요 자 A2 K님 대 정대님 아 여기 잘생기신 분들이 또 보라에 또 우리 남캠 K님 또 이제 패션 쪽에 정대님 근데 오늘 뭐 패션은 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이제 다 코스 나옵니다 제가 연습하는걸 봤는데 그러니까 기가 맥혀 기가 맥혀 기가 맥혀 기가 있기때문에 우리 대성님 운영님 두 분 중에 한분이 예 대준 지금 부전승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 강틀이랑 붙었어요 강틀이랑 붙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성님이 잠깐 나오시죠 대성님 대성님이 지금 뭐 예 바로 올라갔어요 대성님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습을 딱 한명만 이기고 가겠습니다 1등 바라지 않습니다 2등 자 예 자기 분량을 알아 예 딱 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대진 대진이 완성이 되구요 네 대진이 완성이 됐어요 일단 그래도 6시간 걸려서 온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대성님 그러니까 한경기는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경기는 그래도 하고 가겠네 아까 6시간 걸려서 오고 연습을 2시간 했어요 그렇죠 벌써 땀이 범벅이야 오늘 뭐 베르고 오셨는데 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신이가 나오는데 네 대성님이 일단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첫번째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더비 그렇죠 보라더비 아 남자들 오징어 되는거죠 옆에 있는 남자들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게 운영님이 네 경기전에 연습하는게 아주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잘했어요 굉장히 굉장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너님이 조금 그 결승후보다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예 바로 1경기 시작해 볼 2경기 시작해 볼 첫번째 대결이 지금 한창 준비가 중인데 예 남캔비제이 또 K님 그리고 정대님 일단은 비주얼이 뭐 화사해요 맞습니다 뭐 우리는 일단 아까 아까 느꼈죠 잠깐 멀리 가야되 아 약간 떨어지죠 예 우리 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어마어마합니다 1등이 50 2등이 30 달달해 달달해 3등이 20 할만해 그래서 3등을 가리기 위해서 3,4회전을 한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 버블 좀 풀고 있는데 어 매서워 K님이 매서워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경기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서브는 두 차례씩 예 하는거고 자 그러면 이제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뭐 편하신데만 예 갈게 해봐 하시죠 아 근데 두 분 다 펜홀더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네 펜홀더 그립 오 일단 강력해요 오 K님 자세가 좀 예사롭지는 않은데 자 1대 0 자 2대 0 약간의 그 세밀함 세밀함이 약간 떨어져요 약간 겁먹은 적이 있어요 어 K님 조금 겉하쿠 겉하쿠 어 아 이거 R이 없어 이거 R이 없어 이거 R이 없어 힐석이 없어 자 그래도 한 점 한 점 한 점 3대 1 여러분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빨라요 네 멘트를 못 치겠어요 네 우리 점수 얘기하다 끝나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 준비한 거 많으니까 중간중간 좀 쉬었다 하면 됩니다 3대 2 이거 전형적인 군대 탁구인데 어 최소한 세 번 이상은 좀 해줘 랠리 좀 갑시다 우리 아 어 어 5대 2입니다 자 5대 2 아 5대 3 아 네 네 네 K님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근데 본인이 공격을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죠 대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아 아 갑니다 그래도 동점이에요 이제 5대 5 이게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그 군대에서 선임한테 배우는데 상납 탁구라고 하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 탁구 상납 탁구 네 비즈니스 탁구 7대 5입니다 자 7대 5 너무 빨라요 6대 7 천천히 천천히 6대 7 올림픽이었으면 지금 한 랠리 한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2대 1 정도 갔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7대 6입니다 좋아요 세계적이야 아 너무 인터내셔널해 플라스가 뭐 세계적인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스코어는 굉장히 쫀독쫀독해요 7대 7 아 싸어 이 분들이 이게 뭔데가 이게 역전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 어 어 9대 7이에요 어 어 자 아 자 이제 매치 포인트 10대 7이죠 아 마무리합니다 출발이 좀 좋잖아 케인님이 아 감을 잡으면서 일단 1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아직 끝난거 아닌데 악수하고 코트체인지 하시구요 자 정대님 좀 밀린다 싶으면 찬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찬스를 밀릴거 같아서 쓰면 돼요 음 아 일단 강력해요 강력한데 이번 세트에는 찬스가 한번 나올거 같아요 그렇죠 알맹이가 일단 없어요 어 어 이러면 실점이에요 네 네트 이후에 테이블이 안맞았기 때문에 어 이제 좀 가는데요 아하 자 2대1 이제 그래도 좀 나와요 뭔가 탁구스러워지고는 있어요 라고 하자마자 2대1 여러분 찬스 쓰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준비했는데 너무 공박기에 집중해서 아 인사해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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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흔히 당구용어로 플루크인데 우리끼리 얘기할때 후루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뻐럭이죠 아 그죠 자 이쯤에서 찬스 한번 쓰셔야 됩니다 강요하는거에요 좀 써줘요 네 네 좀 써줘요 아 좋아요 K님 야 추천통을 일로 오셔서 하나 네 예 자 그러면 추천판에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로 오셔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를 뽑아주시면 돼요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 최고는 누워서 보는 안경 저거는 절대 못 쳐 우리가 써봤는데 네 자 누워서 보는 안경 나올지 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누워서 보는 안경 자 자 이거는 절대 안되거든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자 잘 뽑아 봤어 잘 뽑아 봤어 아 이거 어마어마해 야 이게 바로 나올 줄이야 바로 나와 예 자 일단 한번 써보고 자 지금 룰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래도 안보이거든요 네 네 2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2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경기가 스캠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2분이에요 저거는 절대 못 쳐 절대 못 쳐요 하하하하 마찬스 타임 잠깐 스톱 해주시고 잠깐만요 자 안경이 준비가 하나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게 안경 또 나오면 어떡하지 안경 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랩프리님 없습니까 없어 없어 다시 뽑기 먼저 뽑는 사람이 잘 땡이네 야 B3 아 B치발 이거 좀 치마해요 어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야 큰 그림 철개 이거 우리가 아까 쳐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먹으로 쳐도 몰라요 이거 야 이러면 좀 가능성이 생겼죠 야 이러면 좀 할만하죠 자 연습으로 일단 한번 좀 해보시는 걸로 예 네 하하하하 모냥 빠져요 그래도 모냥은 못 잡아요 네 오늘 아주 뭐 작정하고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아 이거 돼 이거 돼 아 좋아 좋아 이거 할만해요 이거 할만해요 공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스코어는 6대3 케인님이 6대3으로 앞서있고 이거 진행 불가인데 저거 쓰면 자세 자세를 좀 낮춰주세요 어 그래 자 7대4 이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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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 다시요 네 다시 렛 조금 낮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아까 해봤는데 시간이 가고 있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1분 지금 말 많이 하셔서 시간 끌면 됩니다 본인이 시간 끌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서 아 자 땀 한번 닦고 자 바지 한번 축제 세우고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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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으면 신발끈 내가 푸르겠어 그렇죠 나 같으면 내가 신발끈 푸르겠어 요즘에 또 온드라스 축구 침대 축구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트렌드는 눕방이에요 거의 지금 그죠 네 침대 닦고 침대 닦고 아 졸렬합니다 안경 한번 닦고 아 자 졸렬해요 어 황이 들어왔어요 황이 들어왔어요 황이 들어왔어요 황이 들어왔어요 네 자 시간 끕니다 레프리가 일단 빠른 진행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30초 남았구요 27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졸렬하게 하고 지면 정말 모양 빠지거든요 쳤어요 아 아 첫 터치에 두 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초 아 큰 그림 일부러 떨궈면서 네 일부러 떨궜 왔어요 좋습니다 10초 안경의 스피가 찰만 하거든요 사실 7 6 아 안 보이는 척 연기가 수준급이에요 연기력 극혐 그리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시간 종료 아 연기력 극혐 로봇 연기 고이 네 로봇 연기 아닙니까 이거 자 오 엣지 그렇죠 강력한 스파이크 아 스메싱이죠 그렇죠 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네트 다시 마지막이 될 것 같죠 오 오 오 오 오 이거를 잘 치네 사람들이 이걸 잘 치네 자 지금 뭔가 예 예 장제타임 네 비치발리볼은 이제 예 시간 끝이 났구요 이제 원래 탑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희 채팅창에는 정의구현이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정대 정대님께서 약간 비매놈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정의구현이 졸 아니 졸 졸풀이라 그러죠 졸열 플레이 우리가 흔히 그렇죠 아 점수 여유있다 이거죠 음 여유있으니까 이제 좀 멋있게 나오면 된다 그냥 그렇죠 하이라이트 하나 뽑아야 된다 그렇죠 어 어 어 이러다 박상영 나와요 아 아 다 그래요 정대님이 아 정대님 잘했는데 큰 그림 잘 그렸는데 잘 그렸거든요 이미지도 잃고 그렇죠 일단 첫 경기는 그렇죠 첫 경기는 케인님이 중결승 네 중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죠 네 아 제가 잘못 올렸네요 여기에 진출을 하면서 다음 까루님 마제훈님 에서 승자와 붙게 되겠구요 에서 승자와 시청자와